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의 첫 번째 월초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 월말의 흐름보다는 다수간 좀 용이한 편성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 복병 전략들까지 낱낱이 살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사회에서 언더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액면상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어떤 후보가 오히려 액면상 경쟁력이 앞서 있는 후보를 이기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이 경마에서도 복병화의 반란을 언더독의 반란으로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더독의 반란을 잘 이끌어내는 영국 출신의 노장기수죠. 이 멀로기수가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마를 즐기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멀로기수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11월 말까지 기승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멀로기수에게 부탁을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49회 레이팅으로 가장 높다 보니까 김덕현 기술로 기용을 해서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필인데 훈련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10번 빛깔인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5분만 문화기너는 한 번 선행을 시원하게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마필의 변화였기 때문에 줄어든 1200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초반에 2선 다리하기도 수월해졌고요. 8번 빅선더가 이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선행 강공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 1200m 거리도 1순기 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라운스톰의 선행 1순기 대치 말씀드려보겠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편성에서 가장 껄끄러운 말은 1번 금화선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를 갖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모처럼 1번 게이트예요. 선행 나가면 제일 무서운 말이죠.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선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도 선두권을 공략을 해본 후에 가능성 있는 순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본인이 훨씬 더 편안하게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에서는 왼선에서 가담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강자 피한 구도에서 11번 럭키 봉화의 꾸준함은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도 가볍게 응수를 해주면서 흔기를 지켜내고 있어서 파괴력 있는 걸음은 아니지만 약한 상대를 만난 2번 구조에서는 6번 스타리스트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7번 항복 드림 자신의 걸음을 뛰게 된다면 이경주의 흐름은 뒤바뀔 것이다. 3번 베네딕트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선입권에서 자기의 주폭대로만 띄워준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빠른 페이스에 후미 자리하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타이밍만이 늦었을 뿐이지 종반 탄력적인 걸음은 충분히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2000m 거리 1번 대박이다의 막판 한발 역습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10번 황금 비상이 이번에 어찌 됐든 늘어난 2000m 거리에서 직선 한발 싸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10번 황금 비상 말씀드리고요. 4번 혜우가 보여줄 수 있는 1400m 거리에 대한 경쟁력은 마취가 얇은 에이스 솔롱구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위권에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빠른 흐름 직전 경제 이미 현 등급에서 우승 경쟁력으로 확보한 말이죠. 12번 베스트 블릭 가능성 충분히 여전히 있고요. 8번 가라가라가 이번에는 오히려 그 선입 경험이 약이 될 수 있는 복병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gres 네일은 자막은 플레이어 마취하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하위 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실전에서 2창 내 입상을 했던 말 한두가 눈에 띄고요. 여태의 마필들은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꾸준하게 전력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연 최근의 변화의 징후를 이번에 실전의 입상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마필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지. 토요일 스타트에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의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가 되겠고요. 9마리밖에 출전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전도가 낮다고 평가 내리기는 좀 애매할 만큼 엇비슷한 전력들이에요. 하얀 평준화되어 있는 엇비슷한 전력들 속에서 그 중심의 8번 스트롱 벌처 다시 한번 믿음을 실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뜻은 직전에도 인기 1위였던 말이기 때문이고요. 직전 경주에도 딱 한 가지 불안했던 요소는 2위 승급차순이라는 부분이었죠. 이런 형의 말들이 상당히 실전에 임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임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위에 그치고 말면서 좀 인기 대비 졸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음은 분명한 전력입니다. 8번 스트롱 벌처가 직전 경주에는 체중이 당일 크게 빠졌었던 것 역시 마스트 막판 힘을 몰아붙이기에는 조금 어설페던 아쉬웠던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이제 체중 조금 더 불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크게 아주 크게 20kg 이상 불어도 나쁘진 않고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 기대할 수 있는 선입형 전력으로 분류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9번 영광의 비트, 7번 베프케이, 3번 컴플리트 모션 등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고 9번 영광의 비트는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흐름 자체가 느리다고는 볼 수 없을 흐름 속에서 1위말을 하고는 마신채가 꽤 벌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위를 했었던 코일로의 그 뒤를 바짝 추격을 하면서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격차를 벌리지 않으려 노력했었다는 부분과 이번 경주에도 직전처럼 감량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겠고요. 7번 베프케이도 직전에 빨랐던 흐름 속에서 잘 따라 붙는 걸음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전보다 느려진 흐름 속에서의 경쟁력 3번 컴플리트 모션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은 정말 빠른 흐름 속에서 고전했었던 전력이죠. 훈련실 컨디션 변화가 올 봄에 와 있었던 만큼 올 초에 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실전 변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변화가 더 든 하이딩금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많이 느껴졌던 구도예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들, 취입했던 마필들이 갑자기 선행이 되기도 하고 선행했던 마필들은 취입을 하기도 하고 하이딩금의 마필들은 아직 각질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8번 스트롱벌처는 동의를 합니다. 시험 기간 동안 거세도 담행을 했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 것도 분명하고요.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중이 많이 빠진 것이 경주력의 저하의 원인이었던 모습이어서 모래를 차라리 덜 맞고 뛸 수 있는 외선에서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라면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을 저희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단,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당일 체중의 체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후차권에서는 7번 베프K 역시 3점 만의 실전 변화를 보여줬고 이 마필 역시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차라리 바깥쪽에서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스피드도 갇혔기 때문에 동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버만 아이언하트라는 마필 자체가 외측기대 막백이 좋아지면서 계속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부정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지만 게이트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복벽걸의 세력으로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6번 시드니 머니입니다. 데뷔전 1300에 도전을 해서 흐름을 초반에 밀려버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휴양을 다녀왔고 휴양과 재검을 치르는 모습에서는 탄력 자체만큼은 분명히 살아났다는 판단인데요. 마방 특성에 맞게 훈련 패턴이 좀 강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방해 상태만 나쁘지 않다라면 최대 복벽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6번 시드니 머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번 시드니 머니 같은 경우에는 재심시에 보여줬었던 기록감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불량주류였다는 부분과 마체가 원체 작아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모마가 소백수라는 말인데요. 제 소백수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자마 중에 괜찮은 성도를 냈던 말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고 대표 자마 중에 하나가 제이백이라는 서울 37조의 관리를 받던 말이 있는데 그 말하고 좀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체형으로 보나 뛰는 자세나 폼으로 보나 기복이 심해요. 그 단거리 짧은 훈련 구간 그 속에서도 일정하게 스피드를 내서 뛰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게다가 훈련 패턴까지 약해져 있는 지금이라고 한다면 당일 체중이 빠질 것도 우려되고 마체가 작은 것도 우려되고 기복을 안 보일이라는 보장도 없어서 글쎄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주는요. 그래도 실전에서 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 유일하게 8번 스트롱 벌처가 있죠. 작년 10월에 작년 8월 달에 당시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면서 최단거리를 입상했는데 이후에 관절염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죠.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에 대한 원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의지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창 승급에 또한 당시 체중 감소도 있었고 그런 의지적인 측면에 약한 부분이 다 삼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중도 살짝 불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고 용병 기수로의 교체 의미심장하죠. 8번 스트롱 벌처 중심권의 마필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3번 컴프리트 모션은 직전에 모래 맞고 전기가 밀려버렸지만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이 여력을 남기며 차후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였던 말인데 이번에 망사 가면 승인장 착용을 하고 출전합니다.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3번 컴프리트 모션이 되겠고요. 여기에 5번 아이언 하트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백동일 의원이 이 말은 좀 기대는 악벽이 심한 말이죠. 오른쪽 눈 가면을 착용하고 출전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직전에는 상코너 진입 전에 타마필의 다소 진로 방해 여파로 다시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도졌던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입상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5번 아이언 하트 직전에 코너 진입 전에 방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기대는 악벽이 도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예측을 해보겠는데 이번 경주 정상적인 전개 운영이라면 5번 아이언 하트도 계속해서 실전 변화의 징후로 보이고 있는 말이기에 김지영 의원 5번 아이언 하트 이번 경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이언 하트라는 말 자체는 겁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눈 가면을 착용을 해도 괜히 이 말은 만약에 아쉬움이 남는 건 이해합니다. 직전 경제에 방해를 받은 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이컨을 축 쳐졌다가 다시 올라왔던 걸음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래 튀면 피하려고 하죠. 옆에 말 붙으면 피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코너워크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든 경주를 다 보시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제 저러다 방해받는 거 아니야? 라는 늘 불안감을 주는 그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말이라서 글쎄요. 휴양 이후에 얼마나 그 부분이 겁이 많았었던 것이 해소가 됐는지가 실전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아이언어트 언제쯤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사뭇 궁금해집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이번에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셔야겠고 편성상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8번 스트롱 벌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단거리 충분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전력도 있고요. 공백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또한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종반 입상 성패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개 내용까지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3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11라리 혼합 4등급 경주인데요. 직전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줬던 분명히 자기만의 잠대력을 입증해 주었었던 그 마필이 상대와 전개 구도에서도 분명히 앞서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 좋았던 다리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마필 9번 마 큐피드 가위죠. 큐피드 가위라는 마필 자체는 주행심사부터 또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인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싱싱매리라는 너무 빠른 마필을 만나다 보니까 운영이 좀 미스가 좀 있었었고요. 이후에 경주에서는 부종 때문에 좀 고생도 했었고 또 골막염 때문에 3월달의 경주에서는 출전 죄가 되기도 했었죠. 마체가 얇았던 모습에서 체중도 보강이 되고 이제 다리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직전 드디어 첫 입상을 거둡니다. 근데 입상을 거둔 장시의 내용 자체도 너무 좋았어요. 단순히 선두권을 공략해서 입상을 거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이제 착지가 안 좋았던 가운데 상대 양옆의 마필과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전기가 꼬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하고 나서도 직선 구간까지 여유를 보여요. 그 여파를 뚫어내고서 힘을 보여줬다는 건 우승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자기만의 잠재력을 제대로 입증을 해준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을 남겼던 경주였는데요. 상대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따라가도 되고 앞선을 장악했다고 부담이 없는 큐피디가이로선 더 좋아진 상태 그리고 더 가벼워진 마체 이번 경주까지도 연퇴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로 지목합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 KN-ACE 그리고 3번 문학파이어 2번 금화팔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 KN-ACE 같은 경우도 마반 기대치가 좋았던 마필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걸음의 변화가 좀 더졌어요. 18초 같은 경우에 특징 자체가 말 상태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휴양을 보내버리거든요.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첫 도전은 1,300에 도전해서 스피드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직전 줄어든 1,000m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큐피드 가이와 자웅을 겨루면서 3위권의 걸음을 마크합니다. 큐피드 가이는 전기를 잘 풀어냈다라면 KN-ACE는 전기가 완벽하게 꼬인 경주였었죠. 외선에서 발주를 받았지만 자리를 못 잡고 혼자 상대보다도 상당히 무리한 전기를 펼치고도 걸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상대의 의미가 큽니다. 발주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선 게이트 약해진 상대라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무락파이란 마필 역시도 스피드가 하나만큼은 가장 빠릅니다. 순간 스피드가 워낙에 좋아서 앞선 장악하는 능력은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그 페이스 조절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서서히 경주를 치르면서 그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 많이 버텨줬기 때문에 줄어든 1,000m라면 선행 이후 버티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2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 치고는 걸음이 아쉬운 마필이 2번만 금화팔콘입니다. 그 걸음 자체 그 체형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경주력 자체가 연대리 안 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딱 한 번의 입상이 1,000m예요. 1,000m에서 그 빠른 레이스의 흐름을 따라갔던 그 모습에서의 입상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늘어난 거리라든가 직전 거세하고 철출전에서 무리하게 1,700m 도전해서 아직은 적응이 안 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1,000m 내측에서 최적의 스피드를 보였을 때는 이 마필 역시도 잠재력을 갖춘 전력인 만큼 실전 변화 가능성 충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 드디어 폭발시키고 있는 9번마 큐피드가이를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돈 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9번 큐피드가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현정 이수가 근데 복귀 이후 복귀 그 주에 우승을 차지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내용이 기억이 돼서 이번에는 좀 더 잘 타주기를 부담중력은 높아졌어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우승 유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을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5번 K&A 직전 경주에 드디어 실전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부분과 3번 문학파이어의 선행 가능성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2번 금화팔콘하고 아마 대칭점이 있을 말로 판단이 됩니다. 11번 최강스타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2번 금화팔콘이 뭐 말씀해주신 대로 1000m에서 그리고 인코스에서 빠른 흐름 앞선 공략 다 괜찮은데 직전 경주 거세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실전에 비록 1700m였다 하더라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는 지금 힘들거든요. 반면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11번 최강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서도 이제 빨랐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함께 선행, 선두권에 같이 응수를 하면서 막판 근성을 발휘했던 전력이거든요. 11번 최강스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추천 의향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빼고서 한둘을 더 꼽아라 하면 11번 최강스타를 꼽아야죠.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편성상의 모습에서도. 근데 최강스타라는 마필 자체는 선두권 공략을 좀 수월하게 나섰을 때 입상 능력을 끌어내는 마필이거든요. 직전에 이제 경주 이후에 이제 6번을 뛰어서 한 번의 우승 자체가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그 이전에 4월달에 1300이기는 했지만 선두권과 싸움에서 무너졌고요. 직전은 선행은 아니었지만 거의 선행을 가깝게 거의 비슷하게 뛰었다고 좀 평가를 해요.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저는 큐피드가위를 높게 평가하는데 두 마필의 동반 입사가 조금은 낮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포임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 안쪽에는 KNNS, 7번 큐피드 닥터, 8번 머스탱은 안쪽에는 문학 파이어까지 금아필군도 빠를 수도 있는 구도고요. 그 마필을 넘어서면서 자기가 원하는 두 번째 자리 아니면 선행을 나서야 된다는 건데 그 전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뭐 쉽게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로 말씀드렸던 그 마필들 스피드 역시도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11번 최강스타의 능력보다는 전개 자체가 좀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선행형 마필들이 내 측에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3번 문학 파이어 9번 큐피드 가이드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겠고 11번 최강스타가 직전 경주는 이 빠른 선행마 안쪽에 보내놓고 외선에서 응수를 하면서 적극적인 선두권 외선에서 레이스 펼치며 모래를 좀 피하면서 전기를 잘 풀어냈다고 봅니다. 안쪽에 선행마들이 포진해 있어도 충분히 외선에서 따라가며 이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승급전해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작년에 첫 입상이 그 이세신마 경주였잖아요. 강편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계속해서 보였던 마린이 만큼 공백 이후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수의 전력을 보인 요 11번 최강스타는 승급전 무대에서도 높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큐피드 가이는 골막염 1개월 정지 처분 이후에 직전에 황골탈퇴한 면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시 한 번 편성 호기를 만난 우승 유력마로 9번 큐피드 가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거리 내린 3번 문학 파이어도 최단 거리에서는 게이트 안쪽 2점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는 조건이겠네요. 3번 문학 파이어에 1순기 대치 가능해 보이겠고요. 여기에 한두 더 복병 전략 꺼내보면 8번 머스탱 런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다소 모래의 민감성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모래를 피하는 전개 운영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도 있고요. 백동일 의원 8번 머스탱 런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11번 최강 스타가 능력이 아니라 전개 때문에 지금 약하게 평가하고 전개의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8번 머스탱 런이 최강 스타보다 전개를 더 잘 풀어낸다고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도 아니라고 평가할 뿐더러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보여주던 걸음이 여유 자체가 크지 않았던 전력이라서 좀 더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마필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삼경주는 정상주기 더욱더 좋아진 컨디션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편성 우임하죠. 9번 큐피드 가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8두 단촐한 편성 6등급 부진마들이 한데 어우러져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진마들 간의 경주이지만 드디어 요편성에서 고대하던 생의 첫 승 달성할 수 있는 말이 탄생하겠죠. 그 말을 7번 마하천하로 지목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실전 부질한 면모를 보였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 3월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있었죠. 뚜렷하게 실전 변화된 면모로 보이면 직전의 가능성을 엿보였는데 직전의 7번 마하천하는요. 채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착지 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선 감아서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쳤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리했음에도 막판까지 제법 꾸준히 뛰어주는 힘으로 4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출발이 직전에 매끄러지 못했음에도 앞선 가담하는 중속 스피드를 보였고요. 초중반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끝끝내 어느 정도 끈기를 보였다는 부분이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발빠른 말 선행마도 없고요. 아예 7번 마하천하가 직전에 보여준 중속이라면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서서 훨씬 더 직전보다는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만큼 대비 후 첫 입상기 대책의 가장 높은 말 7번 마하천하 강조드리고요. 도전권들 2번 내길의 빚, 3번 리커버리 탑의 6번 워더 블랜서가 있는데 2번 내길의 빚은 과거에는 기대 낙격도 있었고 작년 4월에 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던 사연이 있던 말이죠. 지난 3월 30일 경주는 진입불량, 출발 자세 불량 등등 초반도 좋지 못했고 실격 처분당했는데 이후에 재검을 받았고 주행 심사 받았고 직전 경주에 역시 착지 불량이 났음에도 후밑 쳐져 모래막구 전개 펼치면서도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당시 최단 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직전에 보여준 종반 뒤심이라면 2번 내길의 빚의 변화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여기에 3번 리커버리 탑도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안쪽에 갇혀서 모래막구 전개 펼치며 초반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죠. 모래를 덜 막고 전개를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해준다면 이번에 정상주기 맞이하여 3번 리커버리 탑도 변화기 대체가 있어 보이고요. 6번 원더풀 댄서가 역시 직전에 출발 때 부딪히고 늦발을 했어요. 출발은 또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또한 직선 내측에서 모래 계속 맞자 좀 민감성을 보이며 걸음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망선웅 가면 재신청을 했습니다. 모래의 민감성 상세를 위한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 그리고 모래를 좀 덜 막고 뛰면 좋겠죠. 6번 원더풀 댄서까지 입상 4정권에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 편성 호기를 만났고요.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7번 마하천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저 역시 동의합니다. 7번 마하천화가 직전에 비록 안말안전 경주에서였기 때문에 라고 폄하를 한다 하더라도 출발하면서 저는 낙마할까 봐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무릎을 완전히 꿇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보여줬던 중속감, 이번 경제는 선행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민병철 의원의 해설이 적확하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함께 보고 있는 시선까지도 같아요. 이 편성 자체가 편성이 분할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 중량과 최고 부주 체중이 200kg 차이가 납니다. 600kg 대 400kg 차이가 있는 200kg 이 간극의 경주말들이 안전하게 일단 뛰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아예 앞선을 정확하게 나가는 7번 마하천화가 유리할 것이고 2번 내기리빗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좀 아쉽게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속상했었던 만큼 좀 더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8번 투어다이아는 그냥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 8번 투어다이아 같은 경우가 어찌 됐건 간에 50조 마방의 특성상 변화를 껴어려면 앞선에 붙이는 것이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8번 투어다이아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좀 궁금해하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실전 변화를 보이기 위한 최근에 어떤 증오도 보이지 않았고 앞선을 가담하기에는 물론 이 편성이 발빠름만 중속에 있는 말이 7번 마하천화 밖에 없어 보이지만 8번 투어다이아가 앞선을 유리하게 장악해내고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좀 더 실전 경험이 많이 좀 필요한 말이 아니까 차후에 정말 더 약제 편성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는 말이 아니까 이 편성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싶은 말이 이 8번 투어다이아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비슷은 한데 조금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 리커버리 탑을 좀 더 높게 평가했던 부분 자체가 힘은 계속 뛰면서 남겨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이 마필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골막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휴양기간을 가지고 나와서 첫 도전을 했던 경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걸음이 좀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성장 가르선을 보여줬던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늘어난 거리 자체가 좀 더 유일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7번 마하천하 동의하고 그리고 2번 내길의 빛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복병권의 세력으로 이 마필을 계속 놓칠 수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이 마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1번 제이앤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4월 달에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마체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체형도 좋고 통통 튀는 걸음이 있어서 400km대의 얇은 마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좀 변화기 대체를 가지고 있었던 복병권의 세력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당일 골막기가 발견이 되면서 출전 제외를 당했었죠. 직전 1000m 가볍게 뛰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인코스 2점이라면 당일 체중만 많이 극감한 모습만 아니라면 이 편성 자체에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1번 제이앤이의 최대 복병 가능성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1번 제이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여리여리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400km 초반에 체중을 기록하고 있는 말인데 맞아요. 통통 튀는 어떤 경주 중에 그 모습은 보이지만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아서 압박 없이 마차가 얇으니까 압박을 받지 말아야겠죠. 아주 편하게 선행받아서 압박 없는 경주의 최단거리라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아쉽게도 이번 경주는 7번 마하천하가 월등하게 중속 스피드가 앞서고 7번 마하천하가 선행받아낼 공산이 크고요. 내 측에 갇혀서 1번 제이앤 리는 내 측 가칠 우려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이고 또한 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1번 제이앤 리 아쉽지만 이 편성에서도 다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요. 전개를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7번 마하천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한압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자체가 단촌한 구도가 상당수 많은데 유일하게 풀게이트 12두 편성이 바로 5경주가 되겠고요. 또 그만큼 도전 가능한 전력들의 능력 편차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며 제 능력을 되찾은 말도 있습니다만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전개 미스 좀 아쉬운 전력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전 편성으로 보고 있는 서울 5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가 앞서서 이제 겁을 많이 주셨네요. 아 그렇게 어려운 경주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미리 지리 겁을 먹을 만도 안 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도전 한번 해보죠. 어차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말은 딱 두 마리. 많아야 세 마리이니까요. 이 안에서 결정 날 겁니다. 그 중심에 전개 확실하게 풀어줄 말. 12번 토한산 파워 축으로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정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죠. 직전 경주 우승 차지하면서 상승세 전력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고 직전엔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평가 될 우려 있죠. 그 저평가가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외곽에서 대차게 밀어 나오는 것이 1300m 거리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1300m에서 어느 정도 있는 그 150m, 200m 정도의 그 거리감 자체가 중속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실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토한산 파워 같은 경우에는 12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거리를 늘렸습니다. 오히려 늘리는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편성을 보시면 아시죠? 흐름이 느려졌어요. 상대가 될 수 있는 선행 말들이 기습을 단행해야 하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 12번 토한산 파워의 선행 강구는 기대합니다. 토한산 파워의 선행에 빗댈 수 있는 말은 바로 10번 황금사자죠. 왕년에는 확실하게 선행으로다가 일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차분히 선입을 따라갔었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은 딱 두 가지 여태까지 선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게이트 분리, 외곽이었기 때문이고요. 지금도 외곽이라는 부분인데 더 외곽에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마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병력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기 병력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 병력으로다가 57 부담 중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억측이죠. 그러나 이런 유형의 말들이 폐출현은 자주 난다라는 거 경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기본 능력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8번 프리티 오드보이 직전 경주에 추천을 드렸었던 선행마예요. 이 말이 기습 선행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편성 자체가 인기만 혼정구도였습니다만 누군가 선행을 나가는 말이 버틸 수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프리티 오드보이도 열심히 대신을 해봤으나 더 인코스에 있던 황평화가 선행을 나가면서 그대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프리티 오드보이에게 기대했던 전개 역시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황평화가 했었던 그 전개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아진 컨디션 속에 선행 기습 토함산 파워와 함께 응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황금사저보다 더 유력하게 8번 프리티 오드보이를 지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3번 센스쟁이 직전 경주 인기 1이었던 전력이고요. 모래를 맞으면 덜 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외곽을 돌았었는데 그 부분에 조상공 기수가 한 번은 정말 잘 타줬고 그래서 입상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에는 졸전이었어요. 안장을 교체한 그 이유가 되겠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소를 해내느냐 모래에 민감한 3번 센스쟁이가 모래만 피한 전개가 된다면 추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여유있는 추입이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붙어서 이길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오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결과 분명히 이끌어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토함산 파워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한 외산마필들과 싸워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확신히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좀 높게 평가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해주셨던 마필들의 선전 기원을 하는데 어찌됐든 레이스 자체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빠른 선행권의 마필은 분명히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전개의 유불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만에 조건을 만난 이 마필을 저는 복병권의 마필로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애착일까요? 2번 스피드 쇼크입니다. 16번을 뛰면서 한 번에 1700에서의 입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강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죠. 힘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초반에 이탈 자체가 빠르지는 않다 보니까 코스와 전개에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내려와서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전개의 유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이트가 안쪽이에요. 이제 하만식 기술 안장에 교체가 됐고요. 레이스 빠르게 끄는 마필들이 많지 않다라면 이번만큼은 선취입의 가능성을 좀 더 빠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스피드 쇼크 타임이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이만 스피드 쇼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알죠. 스피드 쇼크를 애정하시는 백정일 의원의 마음 잘 압니다. 그때 입상할 때 적중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일단 스피드 쇼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추위편 전력이고 느린 흐름 유리. 안타깝게도요. 흐름은 느려요. 지금 대놓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황금사자, 12번 호함산 파워 그리고 제가 기습 선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8번 프리티 오드보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3두만 해도 흐름 자체가 결코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붙을 수 있는 말은 3번 센스쟁이의 추입력 정도다 라고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다가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거보다 흐름이 더 느려진다. 예를 들어서 5번 리워드 하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선행마거든요. 선행을 나선다. 뭐 이렇게 해서 흐름이 흐트러진다 라고 보면서 이제 흐름 느린 흐름을 예상을 한다면 이번 경주 추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빠른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한두의 선행마가 빠르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라 한 2, 3두의 마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을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8번 프리티 오드보이가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선입 적응력 보이는 10번 황금사자. 여기에 김지용 의원이 중심권의 마필로 강력하게 말씀해주신 12번 토함산 파워. 이 3두의 앞선 공략하는 마필 중에서 입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장계상의 여권을 봤을 때 3두 선정의 핵심 포인트였고 모래 덜 많은 자리로의 선점이 모래 덜 맞고 뛴다면 3번 센스쟁이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전력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여기에 2번 스피드 쇼크. 저도 이제 한두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말이 굿 1번 굿 카이로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에 우라칸이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초반 훈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안쪽 내측에서 올라 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말로 평가를 합니다. 당시 1200거리. 어차피 이번 경주가 말씀대로 선두권이 몰락할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막판에 1번 굿 카이로가 직전에 막판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번 굿 카이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뜨끔하네요. 1번 굿 카이로는 직전경을 급발랐던 흐름 속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말입니다. 그만큼 훈련식 걸음 변화가 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취입 탄력으로만으로 순위권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뛰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승마하고는 산마신 이내의 격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만우의 기수의 참고 한 발 쓰는 그 취입력이 매력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전 직전경주 매력이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타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만 더 서둘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추천을 해놓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말만 보고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앞에는 결정이 난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양날검입니다. 만우의 기수가 타고 있는 굿 카이로라는 전력은. 다음에 이번 경주 한 번 결과를 보고요. 이번에도 추입 한 발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기수가 바뀔 것을 예상을 과감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의 어떤 예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일반 굿 카이로에 대해서 양날의 검이다. 이런 표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5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다시금 충분히 자료기 수상에 적정 편성을 만났고 연투 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보증은 문제없다. 12번 이토암선 파워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렵게 볼 수 있는 편성 고도이지만 압축이 되고 충분히 정해져 있는 도전권의 세력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 들을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700m 국산 5등급 9주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이끌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최근에 분명 동거리 1700m에서 보여준 능력이 또한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 윤곽은 드러나는 형국인데요. 5번 퀸 오브 캠프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1700m 출전의 연달아 착수권이죠. 달리 말하면 맞상대가 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전 경주는 다선제 경합회에서 인쿠스 최적 전기를 펼쳤고 3코너에서 선도 외곽 붙었는데 3코너 진입 전에 살짝 추돌, 주춤한 것이 오게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좀 팬이었다 싶어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패더라이트 그리고 2번 라운 프로센스 앞선 장악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지만 5번 퀸 오브 캠프도 초반에 상당히 빠른 말이죠. 안쪽에 1번, 2번 선행형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거나 아예 앞선을 장악해내고 임기용기 스타일이면 앞선을 장악해낼 수도 있겠죠. 5번 퀸 오브 캠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기 운영과 편성 호기를 만난 중심권의 마필을 5번 퀸 오브 캠프를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1번 패더라이트가 지난 3월 10일 날 1700m 선행 강공작전으로 입상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직전에는 강공선행격전을 펼쳤습니다만 압박받고 마크 안에 200m 남겨놓고 무너졌어요. 이번에 1번 게이트 빅투아르 기수의 기용 1km 감량 선행을 일단 받아내리라고 봅니다. 선행을 좀 나서야지 어쨌든 압박을 받더라도 선행을 나서야지 입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페더라이트의 강공선행격전 이번에 충분히 기대해보겠고요. 이번 라운드 프로센스가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동거리 1700m 첫 도전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죠. 3착을 했는데 당시 서울시대라는 말이 내 측에서 아주 막판에 내 측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냈던 그 부분이 있었죠. 풀머스카이가 선행이었고 3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직전처럼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이 필요가 없죠.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진 2번 라온 프론트 센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9번 매니 스피드가 이번에 52의 유리한 부담 중량 직전에는 반투모드 발하고 후미에서 모래 맞고 쳐졌습니다만 3코너부터 바로 스퍼트를 해서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죠. 이번 경주 4km 감량의 특 KT는 외곽이지만 역시 막판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9번 매니 스피드의 역습까지 기대해 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 강한 상대 피했고요. 전개를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선두권 차이전계 이점에 5번 퀸 오브 캠프를 중심으로 후착 도전관들 한 3두 정도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더 압축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저하고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 말은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승급전 말을 추천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9번 매니 스피드 3일에 승급을 했었던 말이고요. 부담 중액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중 때문에 고전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추천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난주에 추천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쭤보려니까 미리 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강급전 당일은 강급이 될 만큼 컨디션이 다운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데 3번 영스톰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5월, 6월 첫째 주, 6월 1일이죠. 3월 9일이면 불과 석 달 전이에요. 3월 9일에 이미 4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컨디션이 괜찮았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 너무 빠르지 않았나 영스톰은 천상추임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강급을 하자 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22조에서. 어쨌거나 강급이 된 것이 이 말에게 불리할 건 없습니다. 컨디션이 하향돼서 다운이 돼서 난조여서 강급해낸 케이스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로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걸맞게 훈련강도 대폭 올리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영스톰의 추입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견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강급의 이유가 컨디션 저하 최근에 정말 부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맞상대를 좀 약한 구도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부담증량이 강급으로 인해서 4.5km가 올라간 부분이 다소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1700m 잘 아시겠지만 선두 선위권에서 강마들이 선행마도 세고 2선부터 나가는 말도 세고 그런 편성에서는 앞선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또한 1700m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3두의 전력 5번 키너브 캠프 1번 패드라이트 2번 라운드 프로세스 이 3두 내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경주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급 이후에 최근 편성보다는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3번 영스톰의 취임력이 통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는 판단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어찌 됐든 그 마필들 자체가 모두 다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도에서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변화 이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두를 배제하고 말씀해 주셨던 영스톰과 제가 말씀드릴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분명히 복병의 가치로 논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6번만 골든웨딩입니다. 골든웨딩이란 마필 자체는 1700에 도전을 해서 예전에 브레고리였던 걸로 기억이 났는데 그 브레고리가 이제 정말 경주력을 잘 보였던 그 경주에서도 경쟁력 있는 3위를 발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이 떨어져서 좀 아쉬웠지만 좋아지면서 이제 3월 달에 총알 가치가 이끌었던 하이페이스 입상을 거뒀습니다. 총알 가치는 이제 스피드의 변화를 보이면서 연승을 연투를 거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컨디션이 떨어진 가운데서 전개도 좀 더 조치를 못해서 아쉬웠다 할지라도 이번 페이스는 분명히 약해진 페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페달아이트도 라운드 프로센스도 킨오브캠프도 강한 결정력을 보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한별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보다 감량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 51.5의 가변 중량 조건이라면 상대를 가전개를 푸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6번 골든웨딩의 복변같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가끔씩 잘 뛰어서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고 있는 말이 6번 골든웨딩이긴 합니다. 또한 1700m에서 이변의 주인공 몇 차례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전력의 하얀색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선지 주행 절차가 높은 단점이 있는 말이고 앞선 선두권에서 그 선입권에서 아주 유리하게 경합 없이 이 전개를 펼쳐주는 양상 조건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이 변화를 보일 만한 컨디션의 변화의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전개상으로도 이번 편성에서는 좀 더 앞선 선두권에서 선두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펼칠 수 있는 말들에게 입상 찬스가 돌아갈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차후에 좀 약체 편성, 앞선이 약한 구도에 6번 골든웨딩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방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편성 호기만 났고요. 전개까지 가장 유리한 5번 퀸 오브 캠프를 중심으로 당일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성산일출 특별경주 1등급 최강자들이 한대 출전하는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경마부터 서울경마가 1개 줄어든 10개 경주 오히려 제주경마가 1개 늘어난 6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 흐름에 발맞춰 저희 토요경마 해설방송도요. 제주경마 1개 경주 심층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를 준비했고요. 제주 1등급 최강자들이 한대 출전한 성산일출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1110m 거리고요. 1등급 제주 1등급 마필들은 항상 함께 뛰죠. 작년도 12월 달에 제주 1마배 대상 경주 이후부터 새해 맞이 배. 그리고 올해 삼방울사 특별경주 직전에 영구춘하 특별경주까지 항상 함께 뛰어던 경주마들이 이번에도 리턴 매치 나서는 형국입니다. 백통일 의원 일단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입상 유력마와 도전마까지 소개해 주시죠. 전개 자체는 오히려 그리기가 쉬운 게 지금의 구도인 것 같아요. 선행으로 정해져 있는 마필이 6번 한라명성인데 워낙 스피드의 강점을 가지고 앞선을 편하게 해야지 입상을 거두는 마필이죠. 6번 한라명성이 레이스를 주도하고 바로 안쪽에 붙어는 설마 백호신천이 내 측에서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외선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권에 선입해서 5번 한라영산 그리고 바깥쪽에서 으뜸공신 그리고 제1왕초까지 선두권에 가사를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약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앞선이 무뎌지길 기다리며 추입의 한 발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6번 한라명성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 자체로는 이번 구도에서 버텨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그 처져 있는 선입과 추입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다시 한번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1번마 원당봉이죠. 높았던 부담 중량과 결정력의 한계 때문에 한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3연속 우승을 거둬가게 됩니다. MC가사 설명이 주셨던 것처럼 3월 30일에 삼방국수다 경주 그리고 4월 27일 영구추나 경주 모두 특별 경주를 우승을 거두면서 자기만의 잠들려고 입증해주고 있어요. 원당봉의 장점은 페이스가 빠르든 느리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코스와 아웃코스 그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데 안쪽에서 코스 2점을 바꿔뛰었을 때 좀 더 탄력을 발휘해요. 직전의 경주 발주 이후에 스피드급 나쁘진 않았지만 의도조가 제열상 말모를 펼치면서도 그 탄력 계속 파행기가 조금씩 보여지고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3월 30일 경주 이후에도 살짝 파행기가 있었음에도 4월 달에 경주도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기 때문에 인코스 2점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주폭강한 1번 원당봉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고요. 3번만 백호신천이 가장 좋은 자리 속에서 응수를 가져갈 수 있죠. 6번만 한라명성밖에 빠른 마필이 없다 할지라면 백호신천의 장점인 빠른 선두권 최적 선입작전을 펼치면서 그 한발을 발휘하는 끈끈함 이번 경주라면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직전 대비 조금이나마 부담중력을 덜어내서 3번만 백호신천의 전개이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만 번개왕자라는 마필 자체가 최근에 좀 부진이 아쉽긴 합니다. 원래 번개왕자라는 마필은 대비처 선행권의 마필이었죠. 선행이었지만 앞선에 갔을 때 자꾸 힘소진이 돼서 마지막 한 발을 쓰지를 못해서 아예 전형적인 취권의 각질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통하게 되면서 계속된 선전을 해오다가 최근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걸음이 살아나고 있고 타이밍을 옥죄가고 있는 10번 번개왕자라면 이번 경주는 별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5번만 한라영선이라는 마필 자체가 부담중력의 민감성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입니다.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뭐 거리 1110m든 1200m든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오랜만에 가벼운 중량 조건에 마지막까지 여유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판단이에요. 어차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만 한라영선은 그 뒤에는 백호신천과 한라영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선입권 응수할 수 있는 5번만 한라영선의 최근 회복세도 가치있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여전히 1번 원당봉의 취임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강좌드립니다. 네, 한때 제주마 최강자의 바늘을 올랐던 1번 원당봉 한동안 부진했지만 또한 진로가 맨날 매번 막히는 좀 아쉬움도 있었던 말이에요. 어떻게 막히는 진로를 선택하는지 답답했던 한동안의 졸전이 있었지만 최근에 잘 뛰고 있어요. 막강한 총반 한발의 능력은 뛰어나죠. 직전에 영구추나 특별경주에서도 극강의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말 1번 원당봉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영 의원 송산일출 특별경주 보고 계시는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복병일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류 좀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 말이 함께 뛰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4번마 심우상입니다. 어느덧 13세네요. 가장 노장입니다. 원래 심우상은 1110미터가 최적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자신의 가장 포인트 전력화되어 있는 거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1200미터도 잘 응수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노련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직전처럼 아예 최하위권에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추입력을 발휘하는 그럼에도 앞서서 백동위 의원이 가장 우선순위를 추천해 주셨던 원당봉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마신차 크지 않은 상태로다가 순위권을 기록을 하게 되죠. 지금 선행마가 이제 6번 한라명성 한두뿐이고 그 외에 이제 선위권에서 얼마만큼 들이 되느냐 이 부분이고 선행마 한두가 버티기 힘든 구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입을 시도할 수 있는 추입, 선입, 전개가 다 되는 4번 심우상에게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정말 유리한 승식 활용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3세 헝기에 접어든 4번 심우상 하지만 최근에 노익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은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선두 레이스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어요. 노익장일 4번 심우상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51km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노익장을 과시할 4번 심우상 직전에 연구촌화 특별경주 3차겠어요. 그래도. 제주 6경주가 작년 12월에 제주 1마배 대상 경주에서 1, 2, 3위를 했던 말이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제주 1마배 대상 경주가 한마디로 제주마의 그랑프리 경주잖아요. 그때 우승했던 말이 3번 백호신천이었고 2창마가 당시 10번 번개왕자, 3창마가 9번 웃등공신이었어요. 9번 웃등공신도 1등급 무대에서 최강자의 반열에 올랐던 말이고 재작년에 챔피언에 올랐던 말이죠. 최근에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직전에 1200m 최장거리 한라영산에 이어 이착을 했는데 이 말은 안쪽에 갇혀서 전개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운영 속에 입장 실패를 하지만 오히려 게이트 외곽, 외선을 돌거나 아니면 차분하게 후미 외선에서 참고 타다가 코너 정도부터 스퍼트를 가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1등급 최강 편성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데 이번 경주가 딱 그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직전에 충분히 회복수의 전력을 보였고 9번 웃등공신, 이번에 본연의 사이즈 충분히 보여지리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3번 백호신천, 작년 제주마비 우승마죠. 전개가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인커스 최적선임, 1번 원당봉,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만큼 1번 원당봉의 선전기 대체 충분하겠죠. 여기에 5번 한라양우산도 직전에 살아났고 제주 6경주, 성산 일출봉배 특별경주는요. 9번 웃등공신, 그리고 안쪽에 1번 원당봉 9번 웃등공신, 우선 2두의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직전에 다소간 인기 대비 졸전,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던 말,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이번에 충분히 편성 호기받나 전기의 유리함을 극대화해서 재도전에 가능해 보입니다. 졸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네요. 그 내용 중 앞에서 7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근성 면에서 누가 더 우위에 서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레이스 득권을 가져가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이고요. 그 중심에 8번 딕시어게인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승급전은 정말 딕시어게인 입장에서는 승급전답게 치렀어요. 생각보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기습을 단행했던 한생바로즈에게조차도 덜미를 잡혔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이 말은 선의권에서의 응수, 충분히 안정적으로 해냈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이 더 잘 운영을 해줬고 더 잘 뛰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당장 5등급 현재 중상위급 말들 편성을 딱 만났을 때 봐도 절대 밀리지 않은 기록과 순간 탄력과 훈련 시의 걸음과 게다가 힘이 차고 있는 8번 딕시어게인은 아직 3살이라는 부분에서 나머지 말들도 대부분 3살짜리들이지만 삼세마라는 부분에서는 더 보여줄 걸음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확실하게 선행을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4번 한양루리, 5번 탄탄위너, 1번 승리라이크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한양루리는 직전 경주에는 17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17주, 16주, 17주가 의미하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전은 연수처럼 뛸 가능성이 있다. 한 주만 던지다가도 주행심사를 치르고 재심을 치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차라리 실전을 한번 나가보자 라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당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에 이제 발급질환 등으로 길어졌던 공백이었고요. 지금 이후에는 조금 부정있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조금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상태 이상 없고 데뷔 전 때 보여줬었던 그 여유 있는 선임력이 이번 경주도 주요할 수 있는 편성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라는 부분 5번 탄탄위너는 주행불량이 상당히 심했었던 말이죠. 주행불량길을 다나카 기수와의 호흡 속에 완벽하게 교정을 해내면서 이제는 주행불량이 있었던 말인가? 라는 게 의심스러울 만큼 안정적인 주행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승급전이기도 했거니와 골막기가 있었던 것이 좀 졸전의 원인이었죠. 졸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승급전에서 함유로 한 것이 다만 저는 이제 마신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졸전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이번 경주에는 골막기 약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는 한결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순위 상승 기대해볼 수 있고 1번 승리라이크 직전에 바뀐 안장과 밀린 게이트 선행 실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추천해서 배제했었던 전력입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인코스 G니까 선행에 대한 기대치로 노림수 복병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좀 정리가 드러나 있는 것 같고요. 보는 시각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8번 디시어게이는 이번 편성 자체에서 의심하기가 힘든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해야겠죠. 선행을 가지 않을까나 싶은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없어 보여요. 상대들이 워낙 약해서 동의하겠습니다. 5번 탄탄이너, 4번 한양루리까지도 잠재능력 2편성에서는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판단이고 저는 오히려 복병으로 11번 아스테르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8번 디시어게인과 한양루리 5번 탄탄이너의 순위 싸움으로도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틈을 노려봤을 때 그 틈이 생긴다면 취임력을 갖추고 매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트라의 역습을 가치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마필 꼭 2차가 아니어도 3차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차만 해도 성과가 큰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2편성에서는 43조 자체에서도 지금 토요경마에서 이 한마필만 출전을 하면서 의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스트라의 복병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3위 가능성조차도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직직정 경주에 3위를 차지하면서 마치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형적인 어부질이었다라고 평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3위 가능성은 이번 경주에서는 3번 축복의 열매라든가 오히려 기습선이 나갈 수 있는 9번 파켓이라든가 추입력으로 올라온다면 6번 킹앤아이 등등 대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아스테리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형국인데 직전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제법 잘 띄어진 8번 딕시 어게인 승급전에서 당시 3차까지 했는데 데뷔 전에 선지 강공선행 격전을 주요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죠. 여태의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해야 된다 하더라도 8번 딕시 어게인은 선두권에서 혹은 이선 외곽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8번 딕시 어게인이 중심 마루소의 가치가 가장 높지 않은가 평가합니다. 4번 한양룰이 정상주기 들어왔고 5번 탄탄위너도 직전 승급전의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저도 8번 딕시 어게인을 중심으로 탄탄위너 1번 승리라이크 4번 한양룰이를 보고 있는데 궁금한 말 한두가 있습니다. 김지영이 먼저 여쭤볼게요. 2번 발레자예요. 작년에 그래도 데뷔전에 2세 브리즈업 경매 그러니까 경매마 특별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당시 초반 방해 여파도 있었음에도 이후에 과천시장배의 졸전 그리고 개인대 좌상 등으로 공백 이후에 이번에 출전하는데 그래도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지는 말이에요. 2번 발레자. 김지영 의원, 보신 컨디션하고 주행 심사 치르고 나오는 편성, 구도 그리고 최근에 마필의 실전 복귀 전에서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사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 저도 굉장히 가슴 아파서 싫은데요. 작년 8월에 있었던 브리즈업 경매와 특별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당시에 대부분이 장수 경매, 내륙 경매에서 브리즈업을 시행했었던 그래서 내륙 경매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말들이 1,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강편성은 절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완전히 약편성이었고요. 약편성에서 우승을 하고서는 나왔기 때문에 과천시장 배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죠. 당연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요. 주행 심사 때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컨디션 이상 없으니까 나 뛸 만은 해요. 이 정도의 주행 심사 내용이 있고 훈련 시의 컨디션도 무난 그야말로 크게 상태에 드는 이상 없음 정도 변환을 포착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전개도 나오지도 않고 편성도 너무 강한 상황에서 글쎄요. 5등급에서 성적을 내려면 앞으로 한 3, 4번은 더 뛰어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발레이자는 좀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말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칠경주는요. 직전에 전개의 다변화까지 가능성을 얻고 있고 이번에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8번. 딕시어게인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벅평전력 당연히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 거리 1700m, 북산 4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발두 단촐한 편성 구도이지만 그래도 입상 도전 가능한,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네요. 이미 1700m 입상 전력이 있고 검증받은 말도 눈에 띄고요. 과연 요편성에서 전개의 유리한 이점과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8마리 단초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8마리이지만 8마리 나와있는 마필들 모두가 기본기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초반에 조금만 삐끗을 해도 그 틈새 속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 훈련실 상황까지 그런 모든 부분까지 골고루 고려를 해서 이번 경주의 분석이 필요했던 구도였는데요. 결론은 1번 보드람입니다. 1번 보드람이나 마필 자체는 이번 경주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드람이나 마필 자체는 단거리 자체에서 주폭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었어요. 다만 빠른 페이스 자체를 만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그쳐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직전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렸던 경주였었죠. 휴양 이후에 단기 휴양 이후에 좋아지면서 1700 첫 도전이었지만 이탈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나왔는데 선행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흐름만 따라갔고요. 마지막 구간에서도 여유감이 상당했었죠. 이전에 중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 코스까지 1번이에요. 이탈에 좋으면 선행 가고요. 이탈에 조금 늦어지면 따라갈 겁니다.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보드람의 선두는 준비 자체도 완성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채바면 기수가 최근 인기 마필에 기승을 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마무리까지 직접적으로 마필을 만져주면서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 마필만큼은 정말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전권에서는 5번 큐피드 데이트 6번 대천에이스 2번 루미네스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큐피드 데이트라는 마필은 참 재밌는 마필이죠. 천철백에서 이제 첫 입상을 차지하고 나서 단거리 뛰다가 다 천철백에 도전을 해서 능력 미달 처분까지 받고 뭐 이래저래 사인이 많았던 전력이기도 한데 따라가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단거리에서 추입력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전 천철백미터에서 여유있는 입상을 거두기도 하죠. 발주는 가볍게 받고 무빙성 선행을 나서버려서 아예 씹고 나가버리는 무빙 선행을 나서버려서 마지막까지 중속이 좋은 모습을 버텨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큐피드 데이트가 직전에 편성에선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이 편성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흐름만 곱게 따라가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 대천 에이스가 한동안 좀 고전을 많이 했었죠. 선행 선임 레이스를 잘 주도했던 마필이었었는데 직전 경주 보드랑과 함께 응수를 해서 시종 무리했던 외곽 전개를 펼쳐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회복세의 전력 6번 대천 에이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2번만 로미네스란 마필은 아직까지도 계속 고민이 됩니다. 이제 1700을 첫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연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만큼 체킹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다리 상태가 계속 골막염을 안고서 달고 살면서도 계속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결정력의 모습을 직전 경주에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에 하나에 여기서 선행 레이스를 주도해버린다면 더 높은 표가가 가는 만큼 이 마필은 당일 상태의 조건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직전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다. 더욱더 좋아진 1번 보드랑 확신 가지고 최선의 압축 이 안에서도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저하고는 완전히 판약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동일 위원회 전략과 구성을 보시면 따라가는 말과 앞선을 공약하는 말들 따라가는 말을 중심해놓고 앞선에 가는 말들을 공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선을 저는 이번 루미네스가 정리를 해줄 것이고 그렇다면 따라가도 되는 말 저도 1번 보드랑은 응원합니다. 1번 보드랑과 그리고 뭐 뒤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4번 슈퍼트리그는 일단 한번 여쭤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구도 한번 맞는지 먼저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예상한 지금 짚은 전략이 맞나요? 추입만 놓고 선행 말들 아니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드랑이 여기서 의지를 받고 나가버리면 선행도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루미네스를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3번 동작 때문에 그래요. 동작이 이제 앞선에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루미네스를 넘고 넘어가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루미네스가 편하게 나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루미네스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마필의 승급전, 첫 도전을 조금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듣고 보니 더욱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본격적인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루미네스가 일단 동작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예 따라가도 되고 하지만 왕년에는 선행도 나서 본 경험이 있는 4번 슈퍼트릭의 빠른 출전 주기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고요. 안토니오는 이거 침착하게 선입을 할 수 있고 함께 입사한 경험이 있는 전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4번 슈퍼트릭은? 정말 왕년인 것 같아요. 슈퍼트릭이 왕년에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와서 경주력이 많이 하향세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직전에 경주, 김동수 기수도 전기를 못 풀었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내측 최적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아직 탄력이 계속 나오질 않아요. 이 레이스 자체도 따라가기도 급급할 뿐더러 아직 훈련 시 변화도 완성도가 좀 컸다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로의 기승 교체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 팔경주 평상 자체가 단촐한 구도로 보입니다만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물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번 루미네스가 보여준 순발력은 앞서 있습니다만 3번 동작도 선행 아니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절전을 펼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선행 나가고도 참 막판에 묻어지더라고요. 그런 건데 5번 큐피드 데이트가 지난 서걸시를 입상 시에는 동작이 선행 나갔을 때 아예 무빙으로 선도 강타를 해버리고 당시 입상을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다채로운 전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1번 보드람이 직전처럼 내선 잉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다시 한 번 해준다면 이 흐름 빠른 구도 속에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백동일이 1번 보드람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7번 알리트 퀸이 있습니다. 직전에 앞말 경주에서 좀 졸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700m 3월 30일 날 입상 전력이 있고 이번에 1700m 재도전인데 2km 직전 대비 부담중력은 내려갔고요. 분명히 선입권에서 응수도 가능한 전력이고 단천원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잖아요. 7번 알리트 퀸, 백동일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력 입상은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알리트 퀸 같은 경우도 선두권 공략을 나섰을 때 좋은 스피드를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재력 위수가 무리하게 앞선과 가담에서 싸울 일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앞선이 보내놓고 그 틈을 보면서 눈에 싸워라 싸워라 이렇게 쳐다보고 갈 텐데 만약에 앞선이 싸우게 된다면 알리트 퀸이 밀려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은 되긴 하지만 그 밀려들 가능성을 제가 예측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리트 퀸의 객관적인 지금의 능력에서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결정 B형 조건에 가장 유리해진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팔경주는요. 다시 한 번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체 높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1번 보드람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7마리 도전 가능한 마필 중에 압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은근 까다로운 경주인데 어려운 경주에 비치되는 추천으로 백동일 의원이 정확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팔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구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단춘한 편성 구도이지만 역시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레이스 주도는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선행으로 풀어나갈 것이고요. 삼버스피드 조이가 데뷔 후 4연속 입상의 상승서를 이어가다가 공백이 좀 있었죠. 공백 이후에 지난 12월 달에 복귀 역시 연승을 거뒀던 말입니다.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력식전에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서 당시 시종 외선에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슈퍼삭스 심플라이프 끝편성에서 3착을 했는데 당시 인기 1위였는데 좀 아쉬웠죠. 이번에 문성현 기수 기용 또한 3키로 감량 혜택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이끄는 페이스지만 직전에 슈퍼삭스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충분히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좀 더 수월하게 전기 펼칠 3번 스피드 조이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선행마 2번 다크 플레이어가 있겠고요. 복귀 전 나선 1번 스페셜 스톤 여기에 5번 컨저브티브가 있는데 2번 다크 플레이어는 직전 경주 3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초반 선행받는 과정에서 분명 힘 소진이 있었음에도 재차 막판까지 걸음을 선보였던 말이죠. 물론 직전 경주 편성이 3등급의 약체 편성이었습니다만 레전드 킹이 입상을 했었죠. 하지만 승급전의 4km 감량 혜택에 2번 안쪽 게이트의 강공 선행 주도 레이스가 보장된 가운데 2번 다크 플레이어의 승급전에서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스페셜 스톤이 작년도 오크스 우승마고 경기 도지사업에 2차 그랬던 안말대상 경주에서 선전을 펼쳤던 말이죠. 작년 제주 도지사업에 참패 이후에 큰 변격 체크가 되지 않네요. 공백이 있었지만 5월 24일 날 주행 심사 시 전구간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고 막판에 가날정 채취 동료를 했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준 걸음이 충분히 있었기에 복귀전 나선의 1번 스페셜 스톤도 이번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5번 컨저버티브가 과거 고착 넷발 악벽이 심각했던 말이죠. 상당히 넷발 때문에 고전을 멈추지 못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발주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2선에서 다소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 막판 한 발 좀 부족한 모습 이번에 18병에서 재도전인데 직전 경주가 블루울프가 이끄는 선두페이스에서 2선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 편성에서 2선에서의 희생자였죠. 이번 경주 충분 단춘한 편성에 자리 잡기 수월해진 가운데 5번 컨저버티브 일단은 발주가 좋아진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5번 컨저버티브까지 복방 전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구경주는요. 경주 여권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감량 혜택도 톡톡이 누릴 3번 스피드 조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조금씩은 또 견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의 모습들은 비슷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저는 이번 다크플레이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승급전이지만 이 마필 자체가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질 수 있다는 거 직전에 경주에서도 외선 11번에서 거의 총알같이 나오면서 레이스를 주도를 냈고 마지막까지 지금 승급전의 4km의 감량 조건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크플레이 선장 우승이냐 입상이냐 그 부분의 차이지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스피드 조이 동의하고요. 컨저버티브도 정말 이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른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운영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편성만큼은 전개 풀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7번 용총입니다. 용총이란 마필 자체는 중장거리에서도 선행 레이스에서는 아예 선행을 나설 만큼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요. 운영 자체에서도 특별하게 선두권의 흐름에 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모래를 잘 못 맞춰서 그 부분 때문에 처진 운영 속에서 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직전의 경주에 그 이전의 경주를 보시면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 작전을 펴리하면서 취입으로 입상을 직전으로 오히려 거두는 기엄을 통합니다. 바깥쪽 자리에서 어차피 내 측에서 선두권 가사하는 마필을 보내놓고 타이밍을 잡아간다면 직전처럼 똑같은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또한 그런 부분들의 순치가 되고 있는 7번 용총.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고민을 했던 말이고 직전에 입상 전력을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전 경주가요. 당시 블루올프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내며 우승을 했고 2선이 와르도 몰락했던 경주예요. 오히려 그때 용총은 자리를 못 잡고 후미에서 희망배를 잘했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력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과 같이 2선 선입권이 와르도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용총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모래를 피해 전기를 펼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력으로 다시 한번 추입을 시도해서 자력으로 입상하기에는 다소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런 염려 때문에 7번 용총은 다소 아래순위로 내려놓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글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한데 저는 어쩌면 백동일 의원의 의견 쭉 하고 조금은 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충만 이번 다크플레이어 이번 경주에도 마체가 작아요. 선행 나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레이스를 천천히 가져가든 자신의 흐름대로 가져가든 빨리 가져가든 어쨌거나 이번 다크플레이어는 경합 상황보다는 본인이 레이스 주도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7번 용총은 글쎄요. 민병철 위원회 해설에도 일견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더 한 표가 가는 이유는요. 직전 경주가 정말 앞선이 무너져서 올라온 걸까요. 앞선이 버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은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7번 용총은 이번에도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컨디션은 거의 막바지 정성기이기 때문에 아끼리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의지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4번 탑락킹 한번 여쭤볼게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탑락킹한테 우리들이 항상 선두권 강공을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여유 있는 추위 탄력을 꼬마 기수가 감량이 있던 이점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전 우주가 단추래요. 어떠한 전개든 경계 자유의 이점을 살려보는다면 4번 탑락킹이 가장 재밌지 않나 싶은데 왜 추천을 안 해주셨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곤 합니다. 일견 그 부분에 있어서는 4번 탑락킹도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승급전에 늘어난 1800m 거리 강해진 상대 구도 속 한 번쯤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일 컨디션이 정말 절정으로 닿아놨다고 하면 복병 가치는 열어놓고 싶습니다. 왜냐? 전개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서울 구경주는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릴 3번 스피드 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합성등급 9두에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 단거리 1200m 은근 빠른 선두권 레이스의 흐름 속에 앞선에서 결판이 날 듯하기도 한데 복병 가치가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지 근형 중압에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쉬운듯 조금 까다롭다라고 이런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인기만 접전 구도로 판단되지만 그중에서도 전개 불리한 마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본인 필요했던 경주인데요.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은 7번 이글스 그리프터입니다. 중장거리에서도 스피드를 보이면서 성장을 해주다가 편골철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그렇게 좋아지면서 단거리에서도 막강한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4월에 선행 가서 정말 여유있는 스피드와 주폭을 보여주면서 단거리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줬고 직전 경주는 무려 상대가 확이에요. 단거리에 거의 미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확인데 그 페이스를 2선에 가담을 해서 지치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도 기특합니다. 승급전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요. 이번 레이스는 오히려 직전적인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설령 한두가 나간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7번 이글스 그리프터 여기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번 프로함성, 9번 문학 아리아리, 그리고 3번 푸른매가 그 틈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을 판단합니다. 1번 프로함성은 게이트 조건이 너무 좋죠. 이 마필은 승급 이전에도 57의 부중을 달고 단건을 역주할 만큼 스피드만큼은 탁월한 마필이에요. 다만 승급 이후에 상대들을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아쉬웠는데 연습 조형을 통해서 상대의 상태가 이상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인컬스 2점이면 선행이든 선임이든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2번 편성만큼은 전개의 2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9번만 문학 아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가 문세형 기술답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 이탈이 외곽에서 빠르게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따라갈 수도 있었던 구도였거든요. 시정 마필 자체를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외산을 돌다 보니까 혼자 바깥쪽에서 돌아서 어떻게 입상을 합니까? 이번에는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가벼웠던 구만 문학 아리아리 2번 편성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적합해 보이고요. 최대 복병으로는 3번 푸르메란 마필이 최적의 전개였을 때만큼은 언제든지 한 발을 발휘해요. 직전의 경주도 초반에서 약간 처지긴 했지만 결국 직선 구간에서 올라오는 걸음만큼은 가장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코스 좋아진, 회복세, 선범아, 푸르메, 최대 이변 가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전에 경주 승급전도 잘 견뎌냈던 성장세 좋은 7번 이글스 그리프터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글스 그리프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선행에 대한 경쟁력, 이번 경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1번 프로함성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줬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말은 57 경험해 봤고 어쨌거나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급 이후에는 추천을 드릴 여력이 없었죠. 너무 더 빠른 선행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택했던 연습주행의 내용 자체는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모래를 일부러 맞춰가면서 잘 뛰어요. 탄력 자체가 이제 제법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마방에서도 한 번쯤 검증이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모래를 맞춰주면서도 탄력감 자체가 전혀 죽지 않고 라스트에 더 뛰어주는 근성이 살아있었다라는 부분에서 1번 게이트면 이번에는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서도 이제는 경쟁력 기대해보겠습니다. 1번 프로함성 저는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겠고 7번 이글스 그리프터 그리고 문학 아리아리하고 비슷한 선상에서 저는 4번 스카이 돌풍의 복병을 제시하고 있는데 8번 대군의 창은 여쭤봐야 되겠네요. 분명히 승급전에서 강한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선행 나간다면 더욱 좋겠고 이 말도 이제 선입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8번 대군의 창이 김여정 기수에서 한 번 프로매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요. 조건에서 많이 밀린다는 판단이에요. 어차피 7번 이글스 그리프터하고 8번 대군의 창이 당에 가장 많은 인기를 부여받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평가를 냈어요. 두 마필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봤는데 이글스 그리프터를 높게 평가했던 부분은 훈련 시 상황과 직전에서 보여준 경주 여력인데 대군의 창 같은 경우는 직전 선전을 냈지만 코스 받고 선행, 그 감량 입선 속에 선행을 가서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여력감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 속에서 지금 이 마필이 고유 가지고 있는 외측 기대면 그 악벽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구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7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높게 평가한다면 저는 8번 대군의 창을 약하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8번 대군의 창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백둥을 위원께서 네, 선행을 7번 이글스 그리프터냐 8번 대군의 창이냐 2두의 마필 선두권 옥신각신 레이스 주도가 가능해 보이는데 1번 프라함성은 연습주행 시 모래 맞는 연습까지 단행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부분 김지용 의원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9번 문화가리아리는 직전에 외강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고 7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직전에 화기가 이끄는 페이스 2선에서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이전까지 살려봤죠. 네, 서울 10경주는요. 하이페이스 구도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모든 전개 수화가 가능한 7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6월의 첫 주차 토요경마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지는 이번 주 기상 예보상으로는 비 소식도 없고요. 정말 화창한 날씨 속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경마장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과천 경마장 혹은 부산 제주 경마장 상당히 좋은 기후 여건 속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주 월말 경마 상당히 어려운 흐름 고도 속에 많은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월초 경마 편성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정말 이 복병마가 해당 경주에 충분히 선전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주별 복병 전력 특히나 잘 메모하셔서 활용을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 충분히 거두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대상 경주가 있는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